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우가 해결해 주면 좋은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세월 흘러 가지고 다들 이제 악소리가 나면 그때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선거를 지키는 것이 공유제이기 때문에 아주 야무지게 공유제의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누구도 비용을 치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1960년도 3.15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했던 거죠. 참 그래도 고맙게도 뉴대일 신문의 고문으로 계시는 류건일 전조선일보 주필께서 깔끔하게 여러분들 이번에 대만선거의 교훈을 류건일 주필에게 선거 부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여러분들 쓴 글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뉴대일 신문이 과거의 조선일보 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건일 전주필께서 대만선거를 기하로 해 가지고 한국선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글을 쓰셨네요. 현장 투표 직후에 현장수계표를 즉시 실시한 것이 그게 답이 다 한 거죠. 투표 즉시 현장수계표 4월 총선 대만처럼 투계표하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보시죠. 투표 즉시 현장수계표 4월 총선 대만처럼 투계표하라. 사람이든 전자장비든 개입 조작 여지 일치에 없었다. 우리는 어떤가. 사전 투표 문제 부재자 투표 문제 원점에서 재검탈하라. 아주 깔끔하게 글을 썼습니다. 대만 선거 투계표 과정에 형려 어떤 마수의 한 부정선거라고 있었다면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결과에 승복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 투계표 방식을 관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공명성 담보에 감탄했을 것이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깨우친 국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대만 선거에서는 우선 사전 투표자가 없고 부재자 투표가 없다. 유권자라면 모두가 일제히 한 날 한 시간대 같은 투표장소에 가서 직접 투표해야 된다. 이거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선거 부정을 노다지로 여러분들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제도를 만들어 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선거를 다 지금 뭐죠 자행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인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는 그냥 범죄집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찝찝하기만 한 사전 투표제와 부재자 투표제 한국에서 굳이 사전 투표자라는 것을 두어서 그날의 정치를 연출하느라 쓸데없는 잔머리와 술수가 판찍이 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부재자 투표는 물론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혹시 공명치 못한 치약점 집체적인 몰이 같은 게 작용한 구성은 없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언론이니까 에둘러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치약점 이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인력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으로 여러분들 특정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가지고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활용해가지고 원하는 것만큼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들어서 행랑식 투표함을 열고 4박 5일 보관하고 있는 사이에 다 쑤셔 넣는 일이 그냥 백일화에 다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깨운하기만 한 대만의 개표방식 동영상을 통해 소개된 이번 대만 선거의 개표방식은 좋은 뜻에서 충격적이고 극적이었다. 이것을 본 한국 시청자들은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일제히 이거다라고 무릎을 치며 탄성을 찔렸을 법하다. 대만의 개표방식은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 투표 적시 투표 종결 적시 현장 수개표 1만 7천 개 투표장이 곧 개표장이다. 투표를 마가면 그 자리에서 즉시 개표를 시작한다. 돈도 안 들고 부정도 없고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이 정도까지는 망가져버린 겁니다. 대만의 개표방식은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들 탁상 위 와르르 쏟아붓지 않는다. 여러 개표 종사원들이 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끄집어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받은 종사자는 그것을 높이 치켜들며 해당 후보의 이름을 크게 외친다. 다른 개표 종사자가 그 외침이 맞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또 다른 장사자가 칠판 위에 발을 정자의 획을 하나하나 끄어간다. 개표가 된 그 어느 대목에서도 제3의 무엇이 몰래 개입할 구석이라고는 없다. 그 개입이 사람에 의한 것이든 첨단 장비에 의한 것이든 말이야. 한국 투개표 과정은 허점투성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투개표 개표 과정에 너무 많은 텀시와 기계와 변곡점과 지체가 있었다. 투표함을 이동한다. 지역 선관위 산하에서 4박 5일에 보관한다. 기다린다. 쏟아붓는다. 전자투표 분류기를 작동시킨다. 선관위의 문제정 등 국정은 조사도 그 치약성을 지적하지 않았던가. 4.15 총선 도입에 바로 우리가 도입해야 된 사전투표제도 폐지 손개표 시일은 투표소하고 개표소 현장개표 한표안법 꺼내기 투표 종료 즉시 개표하기 투표함 이동 보관 지체검지 선관위 적폐청산화 쟁취합시다. 류건일 주필께서 처음 쓴 아주 본격적인 이게 아마 대만 개표 현장을 다룬 영상물을 보시고 상당히 인상 깊게 받아들이셨던 모양입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망합니다. 선거가 여러분들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되찾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현직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고 비상대책은 그 잘생긴 비상대책위원이 뭡니까? 동으로 서로 돌아다닙니다. 선거 부정하는데 지가 어떻게 이깁니까? 100% 떨어지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